신관 영혼 그룹에 대한 정리 땅에서 펼쳐진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은 창조주의 사고조절자에서 온 것입니다. 대우주에 펼쳐진 삼라만상은 창조주의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오주기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와 잠이온을 열기 위한 하늘의 준비작업이 오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땅에서 수신할 수 있는 천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칠 전문 천사들이 창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와 대우주를 통치할 때 육신의 옷을 입은 창조주를 보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여성성이 강하게 창조된 영혼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을 신관 그룹이라고 합니다. 신관 그룹들은 창조주를 최측근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창조주의 진동수를 가진 19차원의 유토피언 천사들입니다. 신관 그룹들은 창조주를 최측근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창조된 영혼 그룹입니다. 신관 그룹들은 창조주를 최측근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된 영혼 그룹입니다. 신관 그룹들은 창조주를 최측근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특수한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아 탄생한 영혼 그룹입니다. 신관 그룹들은 대우주의 물질문명을 보급하기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영혼이 창조되었습니다. 신관 그룹들은 육신의 옷을 입은 창조주를 최측근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창조된 영혼 그룹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오주기 초부터 하늘에서는 신관 영혼 그룹들이 창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대우주 통치를 보조할 신관 영혼 그룹들이 오주기 초부터 하늘에서 창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대우주의 오주기와 육주기를 거치면서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신관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대우주의 오주기와 육주기를 거치면서 황실에서 왕을 보조하는 환관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오주기와 육주기를 거치면서 행성마다 다양한 물질문명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행성의 과학기술문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창조주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탄생되었기에 많은 천사들로부터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태극과 무극의 세계에서 각 차원에서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창조된 영혼 그룹입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우주적 신분이 가장 높은 그룹은 19차원의 신분을 가진 신관들입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우주적 신분이 가장 높은 19차원의 유토피언 신관 그룹들은 극소수만이 존재합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우주적 신분이 16차원과 17차원, 18차원의 신분을 가진 신관들이 있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우주적 신분이 13차원과 14차원과 15차원의 신분을 가진 신관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들은 영혼의 진동수가 매우 높은 천사들입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최고위층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는 문명 체인저나 게임 체인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관 영혼 그룹 중 대부분은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은 몸의 진동수가 떨어지게 되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영적 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을 프로그램하고 오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이 육화를 하게 되면 영적 능력을 많이 쓰는 채널러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이 육화를 하게 되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로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이 육화를 하게 되면 학자나 대학 교수와 같은 엘리트로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이 육화를 하게 되면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영매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이 육화를 하게 되면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관 영혼 그룹은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천사들이지만 그 에너지의 순수성을 잃게 되면 타락한 신관이 되어 영혼의 소멸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혼 그룹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하여 준비된 새로운 물질문명을 열기 위해 신관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서 그 뜻을 펼칠 때 창조주를 최측근해서 보좌할 신관 영혼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대우주를 통치할 때를 위해 준비된 신관 영혼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신관 영혼 그룹들에게 전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오데카 사람의 신관 영혼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가는 신관 영혼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 kadın 신관 영혼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은하연 l 모성고 Следующего cath fraternal 아멘